삼단지anna 이거 지금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예요? 저 집 가고 싶은데요? 야 대기! 비리 мама 야 너 너무 두껜이야 지금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빗잭. 데이가. 어? 너는 좀 철 좀 들어야겠더라. 너는 치고 본다. 무슨 철을? 아니 서른 살 넘게 먹고 아직도 안산팸이라고 리더 정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차단했거든 얼마 전에. 아 근데 진짜 역겹더라. 아니 너 민망하지 않냐? 그래서 나왔잖아. 그래서 그만 좀 하라고 그래. 거기 리더가 또 누교를 하는데 이번에? 몰라 태훈가 우원가. 태훈가 누구야? 재승님 닮은 사람. 어 맞아 맞아. 혜연님 첫사랑. 에? 너 첫사랑이야? 닮아서 그래서 재승님을 좋아하는 거야.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봤어. 김태훈. 사랑비? 알잖아. 우하성 몰라? 뭐 중국집 이름이야? 그 너네 좀 해체 좀 해 이제. 내가 가서 해체시킬까? 야. 내가 다 모아가지고 야 해산해 이렇게 해. 와 태훈이랑 혜성이 얼굴 보면 진짜 한마디도 못하면서. 무서워. 아니 내가 중학생 때야 걔들 보면 한마디도 못했겠지 무서웠으니까. 만약에 내가 애들 불러오면은 태훈이 얼굴 보고 똑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난 못해. 난 탱. 난 태훈이한테 탱. 태훈이 무서워해. 태훈이 거기 옆반에 한 명 있는 무서운 친구 같아. 잘생기고 잘나가는 친구. 탱. 불러봐. 불러서 내가 그냥 애들 세워놓고. 태훈이한테 전화한다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태훈이 못해. 아니야 아니야. 태훈이 하지마. 어 태훈아. 우리 무시하는 데가 있어서 혹시 한 번만 바꿔줘도 돼? 우리를 무시한다고? 어. 무서워. 어 여보세요 나 기동인데. 어 재훈아. 아니야 나 기동인데. 아 안 선배님 너네 너무 깝치고 다니더라. 깝친다고? 네. 어. 여보세요? 어디 갑니다. 어 어 잠깐만 잘 안들. 어 어. 네. 어. 내가 뭐하지 못해. 야 얘 화난 거 아니야? 야 얘 웃어. 아 걔한테 전화를 왜 해. 깝치고 다니던 거. 아 그래서 뭐 어떡해. 아 김순배한테 전화해봐. 김순배. 김순배. 아 이 ㅅㄹ놈이. 왜. 바로 바뀌어. ㅅㄹ새끼 코 큰새끼 코 두 개로 만들어 버려. 아 여보세요? 야야야야야야야야 코장아. 누구니? 나 재훈이. 야 너네. 짐승이랑 대화하고 싶어. 야. 이 ㅅㄹ놈이 코를 두 개로 만들어 버려. 이 ㅅㄹ놈. 야 하여튼 안산 거기 문제 있는 애들 문제 앞에 다 모아봐. 아 진짜. 야 근데 그 ㅅㄹ 그 문신 있는 새끼들 다 문신 가리고 오라 그래라. 때려버리기 전에. 어 그냥 넣어줘. 내가 이 똘반새끼는 죽어 버려야 되겠다. 아주. 너네가 오늘 문신 다 지워줘. 아니 나 차단했다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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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님. 태우님 맞으시죠? 뭐해? 되게 잘 봤다. 진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팬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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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나 안녕하세요. 누나예요? 어 나이가 어때? 아 저 신나예요. 나이가 정답이네. 아 진짜? 왜 이렇게 건들건냐? 저 추면이잖아요. 저 추면이잖아요. 아 촬영하고 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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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계팅이야 뭐야? 저러다시 사람이 수계팅이에요. 아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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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? 어머님. 어. 자 형. 먼저 하려? 어. 아 진짜? 안녕하세요. 아 다 다 봤어요. 티현 씨. 네. 자 같이 찍고 있어. 아. 태현이 안 가. 너가 제일 구속으로 들어가고 있어. 왜 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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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조용해. 야 이거 뭔데? 무슨 목걸이인거야? 목걸이 아니고. 제리꺼. 제리꺼. 안산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어. 아니 숙사일이라니까. 아.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. 여기 라인에 너무 안 맞아. 색깔이에요. 하하하하. 키우는 게 맞다. 거기 가면 내가 1등이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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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제 뭐 좀 시키자. 뭐. 바로 시켜도 돼? 야 이게 요즘 그 유명한 티오더구나. 하하하하. 태블릿 메뉴판. 이거 한번 설치하면. 인건비가 한 3명은 줄어. 이거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어. 나는 형님이야 또? 어 맞지? 맞지? 인건비가 5명은 줄어. 하하하하. 아 이건 맞아. 저희 초밥 싸게 해주세요. 하하하하. 주문하다 그러면 먼저. 너네 먹고 싶은 거 써야 시켜도 돼? 하하하하. 야 맘대로 시켜도 돼? 어? 진짜?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사는요. 1920년대 새축해서 느낌으로. 용세오픈을 했으니까. 아 이런 거 없으면. 아니 안 시켰어요. 아니 안 시켰어요. 하하하하. 와 씨발 23만원. 하하하하. 첫 주문에 23만원. 아 이게 맞아요? 얼마나 돼요? 야 아니 저쪽에서만 왔다갔다 했는데. 우리는 안 시켰는데. 아니 근데. 정철이 뭐 오기 전에는 다 죽여버렸다고. 그러니까. 너가 죽인다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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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현은. 히현은 왜 저기. 태현이 고르는 거야. 어. 왜 태현이 고르 거야. 아아. ν현은 근데 약간 앞을 멈췄나 봐. 하하하하. 아ύ… 아니 아 이게 꼭 맞춰. 테. 태현오빠? 하하하하. 아아아니. 오. 태현이가 최종의 kanssa. iche니라. 오케이 눈 맞춤 3초 한 번 봐봐 아니 근데 그걸 왜 하는건데? 아니 왜 왜 콘텐츠야 콘텐츠야 와 콘텐츠야? 지금 한다고 하면 안 그렇게 질투야? 질투해 콘텐츠로 써 아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아 진짜 먼저 눈 떼는 사람이 한 장 먹는 거예요 오케이? 좀만 더 가까이 해주세요 쟤눈아 좀만 더요 좀만 더요 좀만 더요 자 여기서 눈 먼저 떼면 그 팀이 다 먹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하나 둘 찌개를 빼고 야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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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독은 강제희로 가야 되겠다 아 맞춤게 맞춤게 아 맞춤게 맞춤게 아 맞춤게 찌개 맞춤게 강제희랑 살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주문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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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실제 제 이상형이에요 어? 어? 아 컨텐츠잖아 컨텐츠잖아 화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? 어? 더 가까이 튕겨주세요 더 더 자 하나 둘 둘 셋 와 되게 잘생겼다 와 잘 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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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하는 거 뭐야 뭐야 부끄러워했어 이게 뭐야 자 1대1 마지막 결승 상영이 현서 야 야 야 야 야 야 서지없으면 지는 거야 야 형아 이빨 보이면 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희현이 다 먹어야 되는데 희현이 다 먹어야 되는데 희현이 흑기사를 요청할 수 있어 온돌이까지 가서 자 이렇게? 이렇게? 아 이렇게 네 명 자 하나 둘 셋 어 어 왔다 눈 떠 어 야 이거 맨입으로 안 되지 근데 어? 소원 들어줘야 돼 야 소원 가야지 형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승희연 토클 위하여 아 아 아 아 아 30만원 치에 시켰어 제이어스 야, 맛있다? 맛있다? 진짜 입맛 안 해도 맛있다 게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이 술값이랑 소원권 하나를 걸고 게임을 하나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소원권으로 가면 예를 들면 재열이가 이번에 운전 연습해야 된다면 지바겐이랑 페라리랑 뭐 도로매너! 괜찮아 그렇게 하던가 저희는 제 2연속 티어 언니를 내가 봤을 때 독일에 가서 머리 하면 끝이야 머리 만에? 머리 만에? 오오오오오 오오오 왜야 야, 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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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? 아, 나 왜 그래? 아니야 이 죽어있어 안팔 신고해 아, 나도 그래 너가 신고해 겁나 맛있네 제가 아프리카를 펴가지고 길가는 시민분한테 아, 혹시 아시냐고 우리는 독윤이 너네는 이제 희연님이 가장 늦게 합류했잖아 아니, 저거 어색한데 왜? 왜 신났어? 어색한데 가자, 가자, 가자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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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나갔다! 아, 죄송합니다 아, 저거 촬영해야 돼서 아, 진짜 똑같아 나와요 똑같아 나와요 나 진짜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? 친해지자, 황파, 마팔 할래? 나야 좋지 네? 나야 좋지 나야 좋지 해버리는데? 근데 내 개인적으로 조민이가 너 예뻐 뭐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야, 야! 여기 홍대에 살아? 어 난 같이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, 이거 불편해? 아, 야 왜이래 미친 놈들 아, 맞다, 맛있다 와 양파야 야, 양파야 인양파야 아, 장난이에요, 장난이에요 친해요, 친해, 친해 아이, 태현이 진짜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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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친해, 친해 범위나 야 근데 여기는 우리 이제 여긴 바꿨어 어 여긴 질문이 거기 알아서 결과를 가져왔어 어? Look champion why he has this draw us 메로나 수는 원래? 메로나? darauf crucial blah blah she After medicine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플로팅하는 거 알죠 원래 아 핸디캡이 완전 돌아가는데요 오 먹여준다! 오 먹여줬어! 오 먹여줬어! 야 이제 덥자! 끝! 마이크 마이크 아파! 야 왔습니다! 인지수패스 하라는데 나갔습니다. 말 났어! 왜 사기지 오늘? 야 너무 큰 거네! 몇 대면 쉬었어? 3대 0을 남자한테만 물어본 거 아니야? 아니 여자들한테 물어봐요. 여기 저희가 세 테니까 편하게 해주세요. 오케이 우리가 소원이 있는 거야. 용균이가 희연 제2통짜로 머리해주기. 너네 소원 말이야. 아니 야 승배 전화 왔어. 아 이 돛밥새끼가. 야 이 고장의 ㅆ끼야! ㅆ라미! 왜 안 와이씨! 도착했어. 아 승배야 빨리야 보고 싶어. 내가 내려가서 됐고. 아 승배야 떨려? 빨리요. 아 야 볼 쪽도 하자. 눈도 마주치면 안 돼. 그렇지? 어? 안 돼! 야! 연병 좀 하지 마! 이제 여기랑 같이 이제 신나게 노는 컷이 하나 필요하고. 어 근데 좀 행복해 보이네요. 안산 스타일이구나. 안산 스타일이구나. 오케이 오케이. 놀아 놀아 놀아. 많이도 모르는데. 아 진짜? 아니 둘 다 진짜 이상해. 현서가. 오케이 굿. 레츠 굿. 저기. 아 쉽다. 잘했다. 아 오랜만이다. 아 오랜만이다. 안녕. 나와요. 나와요. 아니야 아니야. 정이랑은 다른 팀이야. 자리가 좀 불편한데? 아니야 불편해. 우리 러브샷 좀. 오케이 러브샷 한번 해. 오케이 오케이. 몇 단계. 몇 단계. 몇 단계. 몇 단계. 승배야 왜 왜. 아. 아야야야야. 근데 우린 우리끼리 사랑할게. 아 그래 그러자. 우리 벌개야. 야 기도가 좀 챙겨줘. 오케이 오케이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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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gravity야. 야 근데 잘생기긴 했다. 진짜로 즐길셨어. 야 뭐가 잘생겨.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해변 가서 갈까. 시원이가 제일 나쁘네. 아니 애초에 their beiden 의견은 제정신이 아니야. 외내가 지금 저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저지랄하는 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. 근데 사랑해. 야 기대 shapes. iggs. 선생님! 뭐해요? 야! 이 이상은 경신 안착음! 아 일단 물어봐, 사냥만, 사냥 물어봐야지. 사요? 산대! 아 일단은 압수. 아, 오케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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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3번. 사요, 안 사요? 산만 있어? 사요, 안 사요? 뭐라고? 산대! 산대! 이거 지금 방방방 해야 되는 거예요? 집 가고 싶은데. 야! 야! 승배 집 갔네! 와우! 야! 왜 가! 왜 가! 방방방 안 돼? 방방방 안 돼? 야, 좀 살짝 안 되는데? 야, 야, 야. 카메라 바꿔. 안 되면 뭐, 뭔 사이야? 야, 뭐, 뭐, 뭐 돼? 너 뭔데? 너 뭔데? 나, 아니, 남편이 아니라요. 난 남편이야. 나도 가만히 있는데, 너 뭔데? 나 가만히 있잖아! 흰대가 seid뿌려. 하하하하하하 그저께 웨딩사일 찍 봤어. 와, 이것 못해? 쟤, 뱀샤때! 쟤, 뱀샤때! 아니, 잠깐만, 쟤, 뱀샤때! 이게 어떻게 방방 가가지고. 자, 뱀샤. 티현이, 독일이 해. 1, 2, 3, 4. 1, 2, 3, 4. 아. 틈. 자, 뱀샤. 아. 내가 하는 저 넣은 사람. 아, 내가 카메라 찍을 놨어. 웃음. 아, 독일이. 다음, 두귀비. 아, 두귀비 짜리다. 아니 질투 없다더니 지금은 난리만 해, 두귀비. 야, 상영이랑 해. 상영이랑은 안전해? 형, 나와. 형, 서. 너 해. 형 방전해? 난 안전해. 안팔해. 자, 이제 그냥 마무리. 여기서 뭐 하지 말고 두 분이 이제 현서 좀 밑에 데려다 주시죠. 형은 별타임 없어? 없어, 없어. 1회와 2주 후에 만났을 때 리얼함이 나와. 아, 대구하세요. 어, 너 눈마도 추면 안 돼? 현서야, 조심히 가. 안녕히 가세요. 아, 뒤야, 뒤, 뒤, 뒤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아, 뒤가. 아, 뒤가. 아니, 나랑 같이 살아. 왜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야, 너 너무 지탱이야 지금. 왜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아, 노용이잖아요. 아, 알죠. 아, 당연하죠. 네, 당연하죠. 나 진짜 가는 거지? 아, 진짜. 가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 아말로. dick Chevy schon. 들어 Years